멘탈 강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멘탈 강한 사람들이 하는 말 그렇게 하는 게 제게 좋은지 생각해 볼게요 멋지죠 여러분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누가 부탁하지도 않은지 충고를 한다든지 조언을 해 줄 때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게 자기가 진짜 원하는 삶이냐 거기에 도움이 되냐라는 걸 생각해 본다는 거죠 우리 참 참견 많이 봤죠 결혼해라 마라, 애를 어떻게 길러라, 집을 사라 마라 자격증을 따라, 다 인맥으로 하는 거다 다 알아두면 좋은 사람이다 주식은 이거 사라 그럴 때마다 팔랑귀라고 하잖아요 그런가? 그래? 이러면서 팔랑팔랑팔랑하는 거죠 무슨 영양제, 다이어트 식품, TV에 좋다는 거 나오면 바로 마트에 솔드아웃 되는 것만 봐도 우리 대부분의 대중들이 얼마나 팔랑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여유 있게 저는 이 첫 번째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마음의 습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결심하는 거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게 저한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는 게 나의 마음의 습관을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서부터 한번 써볼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제 가치관과 맞는지 살펴볼게요 아 진짜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높게 누군가가 평가해 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우쩔해가지고 막 혹해가지고 아 나 정말 그런 사람인가 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이제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좋은 어떤 스카웃 그런 이직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와도 이런 새로운 환경, 새로운 회사, 어떤 새로운 파트너가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거 갖고 확 기분 좋아져서 그냥 아 나 절로 갈 거야 연봉이 뭐 이만큼 뛸 거야 우리 지금 있는 회사보다 훨씬 더 큰 회사하고 직급을 더 높여서 준대라고 이제 그야말로 팔랑팔랑 안 한다는 거죠 그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 시간과 에너지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제 효율적으로 잘 꾸려간다는 거 이런 거는 뭔가 하면요 자기의 한계가 있는 시간과 어떤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한테 제안 들었을 때 이거를 내 노력이나 어떤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 1년 거기에 내가 이제 이거를 몇 번째 우선순위 몇 번째 이제 중요한 순위로 넣을 거냐는 걸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과연 정말 이렇게 효율적으로 내가 한계가 있는 이런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내 가치관에게 부합하는 거고 이걸 이제 우선순위로 둘 만한 일인가 라는 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그런 어떤 이제 제안이나 이런 걸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구름에 붕 뜬 것처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린 누구나 다 이게 붕 뜨기가 쉬워요 칭찬에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서부터는 아 제 가치관과 제 어떤 인생의 우선순위와 내 노력과 한계에 저울질해서 잘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제 멘탈로 우리 스스로를 키우시자고요 자 세 번째 더 상세히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래요 그 이 원고를 제가 이제 쓰면서 이제 칼럼을 읽어보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반성했어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그 사람의 얘기를 굉장히 내가 더 일부러 청해서 막 더 상세히 말해주세요 비즈니스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적이 있나 항상 이제 어떤 그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있을 때는 정말 최후의 하나까지도 다 꼼꼼하게 살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느슨하게 사람의 말을 저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 경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기꺼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의상 어느 정도로 내가 예의에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그렇게 들어야 더 상대를 잘 이해하게 되고 어떤 나의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영화를 두 번째 본 영화가 뭔가 하면 그거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여러분들 이제 보셨나요 그 영화 저도 아주 옛날에 본 영화인데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다시 봤어요 다시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원래 굉장히 정말 클래식한 영화들은 다시 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게 나오나 하면 이제 더 상세히 말해주세요의 어떤 아주 그야말로 전형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뒤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앉고 그 옆에도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떤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세시석 이제 이렇게 막 가고 있었는데 굉장히 자기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만한 그런 부루했던 그런 이제 갈등 이런 거를 이제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은 어떻게 했냐면요 잠깐만요 차를 세우고 들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차를 그래서 막 가다가 여행가다 말고 이제 한쪽에다 차를 딱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남자를 향해서 몸을 탁 돌리더니 자 이제 얘기를 해봐요 당신 얘기를 충분히 자세히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제가 아 그래 저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영화 장면을 보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에 비유를 하자면 마음의 공간이 넓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타인의 의견이나 말 이런 걸 다 들여놓고 소화할 힘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간에 그래서 잘 듣고 이제 거꾸로 또 잘 듣게 되면 경청의 힘이 길러지고 그럼 더욱더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멘탈이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 듣는 훈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생기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거나 한숨 쉬거나 투덜거리거나 겁내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멘탈이 약한 거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이제 힘들다고 일단 불평부터 시작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멘탈이 약해서 난 그런 거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어렵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부터 먼저 일단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말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면 결국에 내 멘탈도 강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멘탈 내 멘탈이 좀 약하다 그러면 내 멘탈을 보다 튼튼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해보겠다는 태도 겁이 나도라도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일단은 그래 해보겠다라는 시도 자체가 멘탈을 튼튼히 한다는 거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던 게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사과를 분명하게 한다는 거죠 사과하는 자체가 이제 당당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회사에 있을 때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죠 마치 자기가 안 그랬다는 듯이 회피하고 막 남의 탓하고 발뺌하고 이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이제 내 탓으로 돌리면서 일일이 뭐 말끝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게 또 해서도 안 돼요 그렇지만 어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태도 멘탈 강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 멘탈 강한 사람들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에 당당하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미안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그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런 죄책감 어떤 미안함의 덫에 빠지지 않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기 싫은 일은 하기 싫다고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왜 거절을 잘해야 되겠어요 그 많이 거절할수록 어떤 그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이라는 자원 노력이라는 자원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실망을 해도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이제 내 한계가 있는 노력과 시간을 여기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맺고 끊는 분명 끊는 부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멘탈도 튼튼해집니다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거죠 어떻게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자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만 한다 우리는 멘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자 또 한 뼘 성장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인정 누구나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실패가 나한테 그렇게 무익하기만 한 거는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 아 내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구나 그럼 이걸 보완해야 되겠다 내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에 초점을 딱 맞춘다는 거죠 뭐 뜻대로 안 돼도 쿨하게 인정하고 자 오케이 이건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야 라고 스스로한테 말해주는 거죠 어떤 그런 실패 때문에 인한 어떤 좌절감 죄책감 이런 거는 멘탈을 더욱더 약하게 하잖아요 그런 실패로 인해서도 그거를 성공의 디딤돌이라고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 내 멘탈을 더 튼튼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늘 쓰는 말 자주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일곱 가지를 이제 메모하고 기억하셨다가 되도록이면 자주 써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대단히 우리의 멘탈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